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그리고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혹시 보셨습니까? 무려 1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량을 다 챙겨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전직 기자의 관점으로 어제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관전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기자간담회는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했습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의 엄호나 지원 사격이 없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나서 어제까지 25일 동안 포털에 등록된 관련 기사만 63만 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는 제대로 된 반론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에 가서 반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문회의 기회가 열리지 않았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론 지형이 조국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월등히 높다면 청문회가 됐든 기자간담회가 됐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더 높습니다. 소폭이나마 조사기관에 따라서 수치 차이는 좀 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전의 기회를 잡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형식 자체도 기자들이 질문 횟수라든지 질문의 주제라든지 질문 시간이라든지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어제 간담회를 시작했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 반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당사자 입장에서도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무제한으로 열려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했던 기자간담회였다. 우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였던 게 기자들이 63만 건의 관련 기사를 쏟아내는 과정에서 정작 핵심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반론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죠. 기사의 완성은 반론입니다. 내가 뭔가 취재를 해서 의욕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서 실어야 기사가 완성이 되는데 그동안은 핵심 당사자의 반론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회를 통해서 무려 11시간 동안 당사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론을 들을 기회를 가졌던 거고요. 거기서 추가로 기자들의 역할이 있다면 어제 나온 반론 중에 혹시라도 허위 사실이 있거나 또는 허점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되는 거죠. 어제 조국 후보자 측에서 기자간담회 하기 전에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열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의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겠다. 두 번째로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사과를 하겠다. 세 번째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는 이 세 가지는 다 충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어제 시작할 때 기자들이 사진기자, 촬영기자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가 기자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사가 다 달랐던 거예요. 한 언론사에서 한 명이 참석한 경우도 있고, 또는 한 언론사에서 두세 명이 번갈아가며 또는 동시에 참석을 했을 수도 있는데 팀플레이가 전혀 안 됐습니다. 관심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질문이 사방으로 날아다녔고요. 그리고 엉뚱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어제 간담회 이 장면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 일요신문 기자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는 내용을 질문을 해요. 아마도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일요신문의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통화를 통해서 혹시 언론을 탄압한 것 아니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 기자간담회 형식도 그냥 무시해가면서 일문일답식으로 함정을 파듯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건 했어 라는 표정으로 짐 싸서 나가버리죠. 그 장면이 어제 기자간담회의 질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어제 기자간담회 초반부터 나왔던 질문의 주제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논문 제일 저자, 딸의 논문 제일 저자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고 두 번째로 인턴 푸마시, 세 번째로 본인이 지금 피의자 아니냐면서 비판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질문, 그리고 딸의 장학금 문제, 그리고 입시에 교수들의 카르텔이 작동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런 비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이런 질문이 이어졌고 그리고 논문 제일 저자에 대한 질문 또 나왔고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관한 얘기. 이렇게 사방으로 질문이 주제가 날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계가 분명했던 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최측하고 기자단하고 어느 정도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상의를 하죠. 그런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자들 중에는 국회 출입 기자단에 소속돼 있는 기자도 있을 거고 기자협회에 조차 가입이 안 돼 있는 기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단끼리만 모여서 뭔가 주제를 이렇게 가져가자,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자, 내용은, 형식은 이렇게 가져가자 얘기를 해도 나머지 기자단에 소속이 돼 있지 않거나 기자협회에 소속이 돼 있지 않은 기자들은 이 통제를 따를 이유가 없죠. 하기 때문에 기자단하고 주최측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 방식을 정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자단이나 주최측 또는 조국 후보자 측에서 사전에 어떤 진행 방식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것도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어제 기자간담회는 조국 후보자 측에서 민주당에 요청을 했고 민주당이 기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열린 자리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본인 입을 통해서 그동안 답답했던 반론, 해명, 소명 다 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물론 한계는 분명했죠. 본인이 모르는 사실을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실을 답변할 수는 없었죠.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한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계는 분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 입을 통해서 해명하거나 반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한다. 이런 동기, 배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리고 유력인사가 연설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에티튜드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는지, 그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몸동작 하나에 지켜보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에서의 태도는 매우 진정성 있고 진솔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겠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반대 여론보다는 찬성 여론이 더 증가할 거다. 이게 어제 기자 간담회를 지켜본 관전평의 결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